이게 난거 같은데 완전히 난풍보다 찍어 누르는거 보다 그나마 이게 양반인데 오 좋아좋아 됐어 됐어 오 좋아좋아 좀 탭 떨어졌다 저거 저거 계획 비행 계획이 이거 어땠꺼야 다시 여기다 다시 이거 착륙하세요 착륙 아 왜 착륙해 저기 GPS 있잖아 형 탭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냥 비행하세요 이거 저기 내려가면은 제 차에 있거든 아시죠? 왠도로 봐 쥐샷 저분 호상님 알려놔 네 꺼 드릴게요 차에다 어떻게 꺼? 그냥 켜도돼요 제 차에 있어요 차 문 열려 있으니까 거기다 집어 던져놓으면 되요 같이 타봐요 먼저 갈까요? 응 날개가 까버릴게요 날개가 하나밖에 없는데 걸리면 안 되는데 하하하하 오늘은 그냥 여기서 내려야되겄네 바람 좋죠? 바람 좋죠? 방향이 아깝다 만약에 걸어 볼까? 너무 약한데? 제 키가 반응하고 그냥 Abst SAND 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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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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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 충전한다는 거지? 빠졌어. 드디어 왔구나. 빠졌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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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진다. 빠졌어. 빠진다. 빠졌어. 빠졌어. 여기 온거야? 저건 원장님 내린데 거기서 1100인가? 1100인가 1200가 나는 그냥 여기서 800 잡고 900 잡고 조금씩 와다가 부족할 것 같으면 조금 더 잡고 100m 더 잡고 이런식으로 왔어 날개가 거기니깐 100m 200m만 잡아도 여기 오니깐 또 열이 좋네 여기 오니깐 막 쳐주네